박지현, 트로트 세대 교체의 신호탄. 1위 자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존 스타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트로트 무대가 이제는 신인들로 새롭게 채워지고 있으며, 그 선도에는 단연 미스터트롯 2분의 주역인 박지현이 있다. 그는 데뷔 이후 단시간에 여러 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발매한 곡 눈 깜짝할 사이로 SBS MTV와 SBS 필의 더 트로트 쇼에서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계에서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박지현의 성공은 단순히 우연이나 운의 결과가 아니다. 그는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박지현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의 성공이 트로트 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다. 음악적 깊이와 감정 전달력, 박지현 성공의 핵심 요소 박지현이 빠르게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음악적 깊이와 감정 전달력이다. 그의 보컬 실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 요소들은 박지현의 노래에 담긴 진정성과 연결된다. 그의 곡 눈 깜짝할 사이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다. 이 곡은 사랑을 잃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남자의 감정을 깊이 있게 다룬다. 박지현은 이 곡을 통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상실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감상자들에게 그 슬픔을 공감하게 만든다. 그의 목소리는 애절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는 듣는 이들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음색을 넘어서 그 순간의 감정까지 함께 느끼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니라 박지현이 노래를 통해 겪고 느낀 인생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는 그저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그 감정을 경험하고 공감하게 하는 힘이 있다. 특히 박지현은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 노래 속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듯 감정을 전달한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표정, 몸짓, 눈빛 하나하나가 곡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담아내며, 관객들은 그 감정의 흐름에 푹 빠져든다. 박지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의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그의 진정성 있는 퍼포먼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선다. 마치 실제 경험을 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이 돋보인다. 이는 박지현이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속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표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의 이러한 퍼포먼스는 미스터트롯 2분에서도 빛을 발했다. 박지현은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곡을 소화하며, 음악적 깊이를 더욱 쌓아갔다. 그는 노래마다 다른 해석과 감정을 담아내며, 무대에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갔다. 이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지현은 고전 트로트 곡부터 새로운 스타일의 곡까지,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 소화해내며,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다양성과 예술적 깊이를 겸비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팬들과의 소통, 성공의 또 다른 원동력. 박지현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두터운 팬층 덕분이다. 미스터 트로트 2분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박지현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이는 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그는 자신의 솔직하고 친근한 모습을 통해 팬들에게 다가갔고, 이러한 소통 방식은 그의 팬덤이 더욱 강력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그의 음악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에도 빠져들었으며, 이는 그의 지속적인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박지현은 무대에서의 진정성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했다. 특히 MBC의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방송을 통해 박지현은 자신의 팬층을 더욱 넓히는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젊은 세대를 사로잡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아온 장르였으나, 최근 미스터트롯 시리즈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박지현은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의 음악과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세련된 퍼포먼스와 감각적인 스타일링으로 차별화되며, 이는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매력으로 젊은 층을 사로잡는다.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시청각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주는 무대를 선보이며, 트로트 장르의 확장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이는 그가 트로트계의 세대 교체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임을 증명한다. 박지현의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는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로의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트로트계에서 더 나아가 대중음악계, 전체에서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 또한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박지현은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뛰어난 감각을 발휘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그의 음악은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있다. 박지현은 트로트 장르가 기존의 중장년층을 넘어,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트로트 장르가 대중음악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박지현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박지현의 매력은 무대 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넓혀가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성장과 성공은 트로트계 전반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무대와 음악적 도전의 기대가 모인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박지현의 성공은 트로트계의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는 단순히 리스터트롯, 이분의 참가자가 아니라, 트로트계의 새로운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의 연속적인 1위 행진은 단순히 노래의 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트로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박지현이 보여줄 무대와 예능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며, 그가 트로트 장르를 어떻게 더욱 확장해 나갈지, 그리고 대중음악계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만하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트로트에 도전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